이녀맨 러블럭스! 안녕하세요? 오늘은 아주 아주 특별한 입양하수 아이템을 구해왔습니다. 그래서 친구들한테 한번 자랑해보려고요. 따라오시죠. 얘들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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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얘들어. 여맨이 안녕. 안녕, 이호야. 리아야. 리아야. 넌 이런 거 없지? 뭔데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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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런 게 뭔데? 너넨 이런 거 없지? 뭔데? 뭔데? 자, 놀라지 말라고. 자, 꺼낸다. 짜잔. 뭐야? 얘들아, 너네 이런 거 없지? 이런 거 없지? 짱이지? 완전 멋있지? 오, 짱 멋있어. 완전 멋있어. 이건 바로 꿀벌 블레스터 너프건이라는 거야. 우와, 우와, 우와. 아, 부럽다. 너무 멋있는 건 너넨 가지고 있네. 굉장히, 짱이야. 더 자랑을 더하자면 입양하수 한국 유저 중에 몇 명 안 가지고 있다고. 그래서 굉장히 가치가 좋을 거 같은데 나는 이걸 얻었지롱. 신기하지? 도대체 그 쫀득 짱득하고 보기만 해도 달콤해지는 그 너프건? 어떻게 구한 거야? 그러니까 나도 그거 어떻게 구했는지 궁금해, 궁금해. 실제로 너프건을 사면 로블록스에서도 똑같은 너프건을 준다고. 뭐라고? 그리고 입양하수에서 이 너프건 발사하면 엄청난 능력이 있다. 어? 뭔데 뭔데? 빨리 보여줘. 빨리! 도대체 어떤 능력이길래 여맨이가 저렇게 자랑을 하는 걸까? 이쪽으로 와봐. 여기에 둘 다 서있어봐. 내가 이 너프건의 능력을 보여주도록 하지. 오! 자! 자, 잘 받아! 간다! 오! 쫑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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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? 이게 뭐지? 우와! 쫑! 쫑! 어때 애들아? 이거 뭐야? 이거 꿀이잖아! 자, 이거 먹으면 엄청 빨라져. 먹어봐. 오! 속도가 올랐어! 속도가 올랐어! 엄청 달콤하고 내 몸이 엄청 빨라졌어! 그래. 이 너프건에서 달콤한 꿀이 나온다구. 먹으면 게임 속에서 엄청 빨라질 수도 있고 그리고 Pats이 배고프다. 자 펫이 배고파도 얘한테 그냥 줄 수 있다? 봐봐 아 그냥 펫한테 이것도 주면은 펫을 또 먹어 신기하지? 자 먹어 어때 짱이지? 오 그러니까 그 너프건이 실제로도 있다는 말이잖아 음음음 자 이 너프건 어떻게 생겼을지 궁금하지 실제로는 오 내가 그래서 너희들한테 보여주려고 영상을 준비했어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아 와 완전 멋있다 오 나잖아 니아잖아 한번 맞춰볼거야 마쳐봐요 난 안 죽지 난 죽었지 자 얘들아 내가 찍은 실제 꿀벌 블레스토 너프건은 어땠어 멋있지 정말 멋있어 진짜 대단했어 그치 근데 짱 못 맞추더라 아니야 그래서 너 리아 한방 맞췄어 내가 맞자 좀 아프던걸 내 분신 1호에게 정확히 가격했어 그런데 얘들아 아직 끝이 아니야 이번엔 머더마피아에서 사용할 수 있는 너프건 두 자루가 남아있다고 그것도 너희들한테 보여줄게 오 좋아 자 이번에는 머더미스터리 게임 속으로 들어와봤는데요 이번에 보여드릴 너프건은 바로바로 바로 다트 브링어 간지 폭발 간지 폭발 이 너프건의 실제 모습을 안 보여드릴 수 없는데 내가 또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멋있다 어 잠깐만 나잖아 이번엔 반미호를 맞춰보겠다 하지만 좀 더 쫀득한 나는 어려울걸 어 근데 실제 모습이랑 완전 똑같이 잘 만들었구만 아참 다트 브링어 너프건은 5월에 출시 예정입니다 자 그럼 다트 브링어로 오늘 살인자를 처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시민이야 얘들아 나도 나도 누가 살인자고 누가 경찰인건데 가만히 있어 움직이면 쏜데 누가 살인자야 살인자야 리아야 지켜줘 리아야야 지켜줘 오고있어 리아야야 어떻게 좀 해봐 리아야 어떻게 좀 해보라고 리아야야 리아야야 무빙 무빙 아트 브링어를 쓸 때가 됐어 안 빠져 비아 이런 젠장 lament있는 사격 솜씨가 말짱 꽝이었어 안 맞아 아 깜짝이야 깜짝이야 미안해 미안해 안돼 내 사격 솜씨 왜이래 아무래도 다트 브링어만으론 머더 마피아는 무리인 것 같군 이것을 꺼낼 때가 됐어 나와라 샤크시컹 어때 얘들아 이 너프건은 말할 필요도 없다 바로 실제 너프건 모습을 보여주도록 하지 샤크시컹 하트가 3개 와 진짜 상황같아 맞춰보시지 코앞인데 이제 하나도 안 무섭고 안돼 그리고 마지막 생존자 계란드 사라 도망쳐야 돼 실제 모습이랑 굉장히 비싸구만 애들아 나 시민이야 나 좀 지켜줄 사람 없을까 내가 지켜줄게 나도 지켜줄게 쟤 믿지마 리아다 리아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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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리아라구 나 믿지 이거 봐 이거 보라고 알았어 리아 오면 쏴 너가 지켜줄게 내가 앞장섰게 너네 어딨어 내가 주위를 봐줄게 내가 지켜줄게 무서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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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기있어 쏴 쏴 쏴 미호야 이거 어쩔 수 없게 되었구만 내 샤크시커로 저 살인자 녀석을 혼내주겠어 1인칭으로 한다 이번엔 나도 1인칭으로 해주겠다 2인칭! 1인칭! 2인칭 1인칭! 3인칭! 1인칭! 2인칭! 경우에는 에이 로블록스 홈페이지에 입력하면 저처럼 로블록스 게임 속에서도 똑같은 너프건을 사용할 수 있답니다 자 여러분들도 오늘 만나본 세 가지 너프건 중 마음에 드는 걸 구매해보셔서 너프건을 사용해보세요 그러면은 빵! 랩때둘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